수영이나 하자 아빠 문신은 언제 있어? 이거? 나 이거 원래 여기 화상 렌트에 있어가지고 아 진짜? 숨터 제거 수술했다가 이 짬이 살짝 남은 게 아무리 살짝 남았는데 내 눈에 선명해 보인단 말이야 내가 그 과정을 아니까 그래서 엄청 진해 보면은 빈트임 별로 없고 진한 게 원래 있던 거를 가리려고 했던 거라서 이쁘다 나도 하고 싶다 너 하면 뭔가 이상해 이상해 하지마 뭔가 부자연스러울 거 같아 가장 애쓸 때 했던 연애가 어떤 연애야? 그냥 내가 오히려 파스타라는 것 같아 아 이루어졌어? 네 오 근데 나도 약간 그래 내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형제랑 무슨 짓을 하더라고 너만 감정이 있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 편 이런 거 같아 오 그러다가 내가 정리가 되면 오케이 나 이거 됐어 이러는 거 같아 이렇게 보면 그게 건강할 수도 있고 심리적이든 뭐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나 연애 상담이 되게 잘하거든 아 진짜? 되게 잘하는데 그런 사람 특징이 연애를 못해 본인 연애를 못해 자기 연애를 잘 못해 자기가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딱 그런 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